더더욱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.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셀폰으로 비유하면은 이해되기가 쉽습니다. 셀폰은 항상 이 주위는 잘 터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어떤 지역 쪽으로 가보면 셀폰이 터지지를 않는 것입니다. 통화불능 지역이 있는 것입니다. 요나가 생각할 때에 이 지금 있는 가난한 땅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과 교통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운성을 듣지 않는 그러한 지역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정거리 바깥으로 도망치면 된다.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예요. 그래서 요나는 다시서 가는 배를 탔을 뿐만 아니라 배 안에서도 꽁꽁 숨어서 혹시 배 위에 있다가 걸리면 어떡하나 이래서 배 위에 있지 않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아예 그곳에 내려가서 불안하니까 잠까지 정했던 것이예요.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면 이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의도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예요. zekiah